다행히 취소하는 중 포장에서 데리고 오는 거는 할 수 있는데 포장에서 좀 미연할 것 같아 딩동이 약간 배치물같은 레전드... 우리 학교 밥 제가 먹방을 보세요 이거 안 보고 싶어가지고 국물을 그렇게 다 부을거면 도대체 왜 국물을 먼저 떠가지고 숟가락을 파는거야? 난 원래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? 이쪽 찍으면 도대체 오만이 하던데 나 쭈그러가 안돼요? 도대체 이거? 나 찍고 있는거야? 그렇지 않을까? 렌즈가 그쪽을 향했는데 이 탁식이 뭐예요? 이 탁식에 가가지고 이 종이 같은 거 돌려놔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래 야 나 버려? 우리 등장할 야 저 개새끼잖아 아 이건 안 찍어야겠다 4층 4층으로 가야하는 미스터 맥겐타스 Can you say hi? Hi You guys the white shirts and the the pens that makes me sad 하이 너무 웃겨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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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유 1동은 뭐야? 왜요? 1동이야? 내 머리 엥? 저가 줄게 친구 1동도 아니고 원유 1동은 뭐냐 뭐지? 그 다음에 잡을래. 뭐지? 그냥 대충 키 좀 하겠다.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랑 행복했어요 다행이다. 오 잘했다. 잘했어? 다행이다. 우리 집은 막 잘하는 거 같다. 난이 거긴 나네. 진짜 끝이네. 마지막 블랙 수명을 당하. 미스터 맥켄토스. 전학 실패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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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라. 이쵘야. 서로 그리워지지 못했어요. 그렇다고 하네 진짜. 진상의 자세하 vibrational. 유나. 탬스코 상처런데. 미친 거 아니야? 뭐라고? 탬스코 상처인데. 진짜? kpop의 직복이 끝이 정말 없어. 어떻게 하지? 언제 하는데? 2월 15일? 25일? 니 그거 그때 쇼미잖아 저 지금 빨리 에이스 인증해야 되는데 안 떠가지고 개빡쳐요 티켓팅 언젠데? 언제지? 티켓팅 언젠지도 안 보고 1월 27일 일주일 넘었다 이거 말고 아까 이거 있잖아 추가하실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뭐하는거야? 추가하실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나도 안좋아 이거 하라고 아니 이거 하라고 아니 다 열받네 다시 말해 나 그냥 피부가 하얘질까봐 어릴 때 일부러 썽퇴 안 바라고 그냥 놀고 일부러 나시 입고 피부가 하얘지면 좋은거 아니야? 나 피부가 하얘지 하얘지려고 일부러 그랬어 그 돗자리처럼 되려고 근데 그래도 전 다 찬거야 나 그렇게 한 2년을 그랬어 나 원래 진짜 하얘있어 근데 다 찼어 그 돗자리 썼기 때문에 이거 썸네일이야 썸네일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거